정환이 형님 팀은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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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솔직히 그래도 형은 아 그랬으니까 형이 지윤이랑 같은 경우를 하시고요. 저희 둘이 같은 경우를 하시고 운동장이 좀 작으니까 6대 6 어떻습니까. 괜찮아요. 6대 6 정도는 딱 좋겠다. 저희가 지금 보니까 차는 걸 좀 어느 정도 봤거든요. 드래프트를 한 명씩 해가지고 네 명을. 발발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한 명씩 뽑기. 아 우선 지명권 주세요. 형님 그 이탈리아 골동골 주죠. 형님 너네 한 명 우리 한 명. 그래 한 명씩 한 명씩. 뭔지 웃었거든요. 저희가 먼저. 저희 먼저 가요. 형이 좀 맨발 욕실납니다. 아 나도 맨발 욕실납니다. 아워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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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 10분. 너무 긴가요. 7분 7분. 7분 7분. 7분 7분. 어 7분 7분. 오케이 그럼 7분. 정확히 재주십시오. 7분 7분. 네 전후반 7분.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이 어차피 축구도 승부니까. 승자한테는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승리하는 팀은 진 팀에게 오늘 저녁 거리를 대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. 그래서 진 팀이 음식을 해서 이긴 팀한테 대접하는 거예요. 아아. 좋다. 네가 한 거 안 먹고 싶어. 에이 형이. 그냥 이기시면 되잖아요. 이기시면. 그러니까 네가 한 거 안 먹고 싶다고요. 형이 이기면 우리가 해야 되니까 네가 한 거 안 먹고 싶다고요. 아 그럼 지시겠다는 얘기 같은데. 그렇네. 아우. 자신 없으세요. 자신 없으세요. 저는 형이 해주시는 분은 없으세요.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한 10분 뒤에 바로 게임 시작하고요. 그전에 저희 팀 업 좀 다지고 저희께 좀 패스 좀 하고. 작전해. 네 작전해 좀 하겠습니다. 작전해. 정말. 야 그거 봐봐 똥을 싸가지고 똥 냄새가 뒤따르는 우리는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. 이야. 확실히 보니까 이 오르막길 조금만 올라와도 정말 거짓말 아니고 가쁩니다. 우와. 어흑. 아흑. 잘 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살면서 이런 차가보들 제가 잠시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? 하.. 우와. 우와. 진짜 떨어져.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. 전경이다, 전경. 우와. 우와. 우와.